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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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길게 하진 않을 거니까 바로 소개를 하죠 오늘의 게스트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게스트 영재형이 왔습니다 술 마시냐 아니요 그냥 술 안 마셨죠 아이돌은 술 안 마십니다 너 마시지 않나 아이돌이 아니었어 야 너 술 마셨다고 생각하네 빨개서 그런가 아니요 아직 안 마셨어요 술 안 마셨습니다 끝나고 둘이 한잔 하긴 할 것 같긴 해요 아 또 영재형 오랜만에 많았어요 오늘도 되게 많이 들어와 주시네요 어떻게 영재형 오는지 알고 아 이거 혹시 효과가 목소리가 이상해졌나 아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하네 이게 사실 저희가 이거 키기 전에 뭐가 날까 이렇게 찾다가 이게 여기 근데 이거 뭐지 죽은 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목소리 변조 이런 거 되는 건 없잖아 그래요? 아니면은 아니면 형과 한번 볼 수 있나 아 내가 내가 들어와 네 아니 내 목소리가 그냥 평소랑 다른가 네 아무튼 영재형이 오늘 이렇게 놀러와서 제가 아니 똑같은데 목소리 네 아니 내 목소리가 그냥 평소랑 다른가 아니 조금 뭔가 저음대로 네 아무튼 영재형이 오늘 이렇게 놀러와서 그냥 얼굴이 빨개 보이네 아 목소리를 좀 약간 좀 로우하긴 하다 아 오 뭐야 아 잠깐만 이거 좀 하이톤너를 해야하나 목소리 아니 너 목소리가 변조되어 있는데 그렇지 효과가인 거 같아 오 야 너 범죄자 목소리야 아 잠깐만 이거 좀 하이톤너를 해야되나 아 이 어 이것도 안그래 그렇죠 이거 resultados 조금 그렇긴 하네 범죄자 목소리야 오오오 무섭다 뭐지? 무섭다 오 뭐야? 내 목소리도 그렇게 했잖아 무슨 소리야? 필터 때문에 그런건가? 그런가봐 근데 이거 필터가 잠깐만 그럴듯한게 없어 다 이상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나 필터가 집에 들은게 없네 이런거 어때요? 맨참에 종업이가 이골라차가 있었어요 네 이거 괜찮다네요 이게 이건가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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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게 지금 이거 밑에예요 밑에 됐다? 응 뭐 이상한거밖에 없어서 나중에 조금 찾아보는걸로 이거 어때? 어 괜찮은데? 에버해봐 에버 모르겠어요 오케이 좋은데요? 어 형이 형이 가져와야 돼 내가? 나한테 와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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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다 이렇게 앉으면 되겠다 어쨌든 여러분 네 제가 또 이렇게 약속을 지켰죠 왜냐면 저번에 저 라이브 잠깐 잠깐 나 봤어 아 봤어요? 태그 돼가지고 와가지고 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얘기한거 아니야 아 맞아요 맞아요 라이브 해야돼 막 그거 또 뭐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형이 이제 또 온 김에 라이브 한번 하자 해가지고 라이브를 했죠 종업이가 이제 말이 되나? 뭘요? 안되지 영화? 너 촬영한 다음에 이제 그거 얘기했어요 아 그래? 알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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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그 아니 그 기사한다고 봤지? 네 첫 촬영? 상관없지 상관없지 종업이가 이제 촬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또 마침 내일 촬영 스케줄이 없어가지고 음 목소리가 아직도 이상하다고요? 이거 내일 내 핸드폰이 이상한가 보다 그러면 용구 오빠가 목소리를 갔다 하는데 내 걸로 켤까? 아 그럴래요? 내 걸로 켜볼게요 제 걸로 켜볼게요 여러분 네 주 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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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명입니다 제 배우 두 명이요 저 아이돌인데요 배우 아니었어요? 아 저 아니에요 저 아이돌이 이게 완전 그거야 어때 그냥 기본이야 이게 딱 이게 좋은데 지금 이거? 네 그냥 이걸로 하자 그만 아 이게 좋다고? 아 이게 좋다고? 네 핸드폰 새 거구나 그럼 이거 아 느낌 있지 진짜 괜찮다 그치 그냥 이거 중에 잠시만요 여러분 네 병경 걸로 들어오세요 다 비슷해 근데 과하지 않아 그치? 근데 이게 이게 제일 나을걸? 이거 이거 그냥 그치? 기본같이? 좋은 거 같아요 여러분 저희 걸로 제 걸로 다시 와주십시오 네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하셔가지고 네 명무용 목소리가 난다고 하니까 잠깐만 아 내가 키고 바꾸면 되겠다 그치? 아 오케이 옮겨가는 거 보고 오케이 다 갈 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라이브 어떻게 켜? 어? 잠시만요 어 뭐야 라이브 들어가고 해봤는데 이걸 했었는데 누르면 돼요 이거 누르면 돼요 이거? 오케이 그러면은 제 걸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껴지나? 안 껴지나? 어 잠깐만요 일단 어 될 거 같아요 아이 어 집을 너무 공개 해버렸나? 지금 영 영재형 켰어요 чтоб 어 오 천 명 넘었어 아 벌써? 영재형 걸로 들어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